근데 사실은 지금 이 둘이 냉전상태인데 제가 또 이 커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해요 이 두 커플이 화해를 하려면 이 공연 노트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? 그리고 앞에 저희 감독님께서 지금 촬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양옆에 계신 분들은 카메라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어요? 이거 영상 안 찍으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자 바로 갑니다 베스티베스티의 노트 특별히 사운드 큽니다 끈적하게 가자 가자 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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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 진수형 차 정윤기명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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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전체 소리 질러 내 맘 내 맘 내 맘을 좋아 내 맘 내 맘 내 맘 그래 좋아 갑시다 오 예아 난 이겨둘 살짝 나운 너를 올릴게 화상 잊지 않잖아 자꾸 나를 맘에 걷게 짜러나지 박수 치면서 내 수시력이 맘 중앙을 맘고 재밌어 내 점점 내게 빠져들고 있어 예예 그렇다고 당장 뭐가 불어지면 나도 바빠 하지만 내가 바빠 짜러나지 내가 바빠 나만 따라 봐봐 지금보다 더 뜨겁게 내 마음으로 볼 수 없는 낚지 않는데 내 맘에 너놈이껴 내 맘에 너놈이껴 내 맘에 너놈이껴 내 맘에 너놈이껴 너놈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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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에 맘에 맘 그랬죠 너놈이껴 내 맘에 맘에 닿았죠 I say I'm not 넌 너를 자극해 저렇게 만드는 해 찾지 말은 속이 있는 너의 이름 여러분 다시 비트에 맞춰서 약을 받아요 준비가 필요해 이미 내 것만 있고 내 맘에 맘에 뭐 그랬죠 그랬죠 아 멋있다 내 맘 내 맘 내 맘 그랬죠 내 맘 내 맘 내 맘 그랬죠 아니 마지막에 입을 왜 버리는 거야